코로나19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영화관과 호텔 등 다중시설과 관련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오늘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의 호텔과 영화관, 테마파크 등에 대한 교통유발 부담금을 입장세액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때까지 소재제 관계없이 감면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서울 시내 7개 호텔의 경우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선 39.6% 감소했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9월 중 입장객은 4,032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감소했으며 2019년 대비에서는 무려 76.4% 감소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1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데 영화관은 등의 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가 2021년에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나머지 사회에 대응을 진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